네 번째로 경기 펼치 선수 132번 김자비 선수입니다. 김자비 선수는 경기를 진행할 때 특유의 기합 소리가 굉장히 멋있는데 네 번째 과제도 파이팅 있게 성공시켰으면 합니다.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자비 선수는 큰 뭐가 없는 한 한 번에 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해설위원님의 기대대로 김자비 선수가 한 번에 해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런데 동작이 전 선수들하고 같아요. 오 좀 다릅니다. 네 발을 올리는 동작. 오 다르네요. 네 김자비 선수. 아 해설위원님의 말대로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해내나요. 네 김자비 선수 오버핸 구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오른발 희루 좋고요. 다음 홀드까지 아 지금 뭐가 문제였을까요? 지금 본인이 가장 자신 있다고 한 히룩을 건 동작에서 히룩이 빠지는 그게 생겨서 발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점을 지지해줄 수 있는 손이 잡고 있던 게 없기 때문에 지지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대로 수락을 했군요. 네 브러싱을 다시 한 번 했고요. 네 김자비 선수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.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타트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. 다음 홀드까지도 좋은데 앞서 실수를 했던 동작들에서 조금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김자비 선수.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줘야지 마지막 과제라고 이제 네 방심하면 안 되겠죠. 풀면 안 되고요. 네 완등 홀드 앞두고 있는 상황 김자비 선수 집중해야죠. 네. 아 성공했습니다. 네 김자비 선수 두 번째 시도 만에 완등 성공했습니다. 김자비 선수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. 김자비 선수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.